안개가 가득 피워서 목표가 안보여서 패들링 훈련을 안하고 패들보드를 타고 지금 해변을 따라서 산책 정합니다. 보드에 바람을 좀 더 써야되는데 바람을 안 넣어서 지금 보드가 출렁 출렁가 됩니다. 펌프가 어디로 갔는지 보드에 바람을 좀 더 써야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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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호호호 호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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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베베베베베 물 빠지면서 파도 좀 있겠는데. 노을이 있어서. 매일 일요일 업로드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